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최대축제이자 국가무용문화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사회구성원의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는데요.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온라인 회의 중개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 설치된 모니터에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를 알리는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고 모든 중생의 이고등락을 기원하는 한국불교 고유의 문화축제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에 등재된 순간입니다. 연등회는 어젯밤 9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5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마침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간축제로 출발해 지난 2012년 국가무용문화제 제122호로 지정된 이후 8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8년 씨름에 이어 21번째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불교계에서는 의례 성격이 강한 영산제와 축제 형태의 연등회가 모두 유네스코의 이름을 올려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장 원행스님은 유네스코 회의 중개 현장에서 연등회의 등재에 기쁨을 표하고 문화유산 보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인류 무용유산 등재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어둠을 밝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코로나19와 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연등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1,5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담긴 연등회는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종교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류 전체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고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정부와 조계종이 함께 보존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이처럼 연등회에 담긴 화합의 가치가 전 세계에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연등회가 등재된 것으로 믿습니다. 불교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보편적인 그러한 인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야와 우애의 그러한 놀이입니다. 앞으로 세계인이 더욱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발언하는 연등회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무형 문화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